안녕하세요. 저희는 용호팬 걸스흱팀을 맡고 있는 용호랑 아이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용호랑 다가가 노래가 많이 좀 성쉽게 져서 조금 더 성쉽한 퍼포먼스를 준비했고요. 또 중간에 이제 아이돌을 직접 짠 이 친구들을 함께 조금 더 많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다시피 모든 분들, 특히 그런이라는 플러피, 요즘은 짜증나! 내가 들어갈 때 있는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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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